홍준표 대구시장의 주말 골프를 둘러싸고도 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홍 시장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해외 출장 자재령과 함께 언행주의 지침까지 내려졌던데 지금 보셨지만 주말 일정은 비공개다, 괜히 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의 평상시에 인식하고도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어쨌든 13일 날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된 이후예요. 이게 지자체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재난관리인데 재난관리에는 대응도 있지만 대응에 관련된 발언은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방도 있고 다 한 번씩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휴이라고 해서 개인 시간을 갖는다. 이것은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휴하 공무원들은. 그런데 지자체 장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더 체크해보고 한 번 더 비상연락만 가동 여부를 체크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 사과하고 끝낼 일이거든요. 그런데 관내 사건 사고가 안 터졌기 때문에 골프 친구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태도는 홍준표 시장의 이전 태도만 언행과도 맞지 않아요. 평상시 홍준표 시장의 이전 언행하고도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자분들은 국민이 알고자 하는 이견이 같은 사람도 있고 의견이 같은 사람도 있고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고 다양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걸 대신 질문을 하는 직업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등 핑계를 하나 잡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 직업군을 무시하는 발언이라 굉장히 부작절하게 저는 들렸고요. 그리고 저분이 직업 공무원 아니잖아요. 선출직이잖아요. 누군가를 대표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국민을 다양하게 대표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수제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입장에서 대표자로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선출직인 겁니다. 저분은 직업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급 직업 공무원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싸주는 말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할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의사 결정을 하는 최고의 위치고 선출직 공무원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배려하려는 노력, 헌신하려는 마음 이런 게 좀 앞서야 어떤 선출직 공무원, 남을 대표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이제는. 그런 에너지조차도 소진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본인은 나름 할 바 이런 재난관리를 위해서 할 거 다 했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재난관리를 위해서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자신을 갖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방에는 한계가 없고 예방에는 다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 이번 발언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